저희는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설을 위한 99% 상생연대에서 나왔고요. 오늘 삼성전자 R200 대응 방안 및 시스템 반도체 설계 부분 매각 촉구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위기론이 매우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99상생연대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오늘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기도 하지만 저희 경실련은 지난 9월 23일부터 삼성전자 그리고 이재용 회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1인 피켓팅 시위를 매주 월요일마다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관련된 내용 모두 모아서 저희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님이신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님의 취지 발언 및 규탄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박상인입니다. 오늘 9월 23일부터 시작한 1인시를 응원해 주시기 위해서 99상생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할 수 있게 돼서 무척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9호에서 외친 것처럼 저희는 삼성전자가 현 시점에 처하고 있는 위기가 단지 어닝 쇼크와 같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삼성전자 미래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삼성전자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들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9월 3일부터 지난 금요일까지 33거래일 동안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순미도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경우에도 찾아보기 힘든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동안에 삼성전자가 HBM 5세대 쪽에 테스트를 통과하느냐 마느냐 또 통과했다라는 식의 함의를 하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테스트를 하지 못했고 하이닉스에 오히려 뒤처지고 미국의 마이크론에게도 뒤처지고 있다는 현실이 반영된 것입니다. TSMC를 쫓아가서 2030년까지는 파운드리 1위를 차지하겠다고 발표했던 4년 전에 그 계획이 헛소리임을 스스로가 지금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올 2분기에 파운드리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10% 초반이었고 TSMC는 60% 초반이었습니다. 두 회사의 격차는 50% 포인트가 더 벌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중요한 빅테크 기업들에게 최신 상품들을 수주받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이유들 삼성전자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이런 이유들은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설계 부분을 같이 하겠다는 잘못된 집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파운드리 부분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최신 상품들을 수주받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날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관에 제가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부분을 매각해야만 파운드리 부분이 살아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고동진 의원이라고 삼성전자 휴대폰 부분 사장을 하셨고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계시는 분이 저에게 발언 신청을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의 요지는 삼성이 모바일 부분 AP에서 자사 제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콜컹 같은 회사하고 내고를 할 수가 있다. 만약에 분사를 하거나 매각을 하게 되면 삼성모바일 부분은 망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경악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삼성모바일 부분에 콜컴에서의 가격 협상력을 위해서 삼성전자가 그동안 그렇게 공들이고 수십조를 투자한 파운드리를 희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삼성의 기득권 중심의 경영진, 오래된 사고 방식이 현재 삼성의 위기를 불러오는 것인가 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고동진 의원은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삼성의 모순과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오히려 AP 부분을 배각하게 되면 모바일이 망한다는 식의 망언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모바일 부분 잘하고 있습니까? 갤럭시 잘하고 있습니까? 콜컴한테 파운드리 하는 거 내고 해서 교우하는 것이 지금 이겁니까? 고동진 의원 삼성전자 사장 시절에 이른바 이재용 폰 폭발 사건의 주범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조차 모르고 자신이 회사를 얼마나 망쳤는지조차도 모르면서 국감에서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가졌다고 해서 창고인으로 나온 저에게 그런 얼토않다 않은 이야기를 창고인에게 당신이라고 고칭을 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삼성전자 사장들의 자질이 과연 이런 것이었는가? 국힘 국회의원의 자질이 이런 것이었는가? 고동진 의원은 지역구 주민들에게 사과하십시오. 본인을 뽑아준 국민들의 얼굴에 먹칠을 한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애플과 동시에 콜컴의 가장 큰 구매자입니다. 상당한 구매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콜컴과의 가격 협상이 AP를 한다고 해서 더 생긴다는 주장도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삼성전자가 AP 되지도 않는 모바일폰 AP 한다고 해서 모바일폰 자체도 애플하고 혁신경쟁에서 뒤집니다. 그러면서 파운드리 부분을 볼모로 사봐서 물기심처럼 지금 잡아먹고 있다는 게 고동진 의원의 고백입니다. 현 삼성의 경영진 과거 메모리 시절 잘 나가던 시절에 했던 사람 올드보이가 다시 왔습니다. 이런 경영진, 이런 대책으로 삼성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삼성 직원 여러분 계십니까? 너무나 답답합니다. 삼성이 대책으로 내놓는 것은 고작 연말에 연말에 인력을 대규모 자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황당한 소리와 동시에 연구개발 사업하는 사람들 현장에 배치하겠다고 합니다. 또 메모리에서 HBM의 디즈니 메모리 중심으로 조직 개편한다고 합니다. 하이닉스와 경쟁하는 고작 그만한 회사가 되는 게 삼성의 비전이고 이재용 회장의 비전입니까? 이런 삼성이 아직도 한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큽니다. 이번 종합국감회에서 광주주역 삼성 가전 냉장고 라인을 멕시코로 옮긴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주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60에서 100개가 줄도산할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또한 인력은 한 천명 정도가 실업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광주에서 라인 하나 뺐을 때 지역 경기에 얼마나 큰 충격이 오는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 가서 삼성전자 전체가 파운드리, 메모리, 모바일, 가전 전체가 어려워진다면 지역 경제와 한국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하기조차 두렵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더 늦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인력 감축 그리고 있는 조직을 기득권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과감하게 삼성 시스템 반도체 설계부반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 부분들을 독립된 회사로 분사시키십시오. 그래야만 경영진들이 책임을 지고 계열사 덕보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책임으로 독립적으로 경영을 해서 도전자 정신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재용 회장은 그런 훌륭한 세계 최고의 경영인을 모시고 정권을 들이고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는 것만이 삼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 결단을 못 내린다면 부자 3대에 못 간다는 말이 삼성전자에게 현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런 결단과 아울러 국내에서 계속적으로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국민에게 해야 됩니다. TSMC가 대만 국민들에게 이야기했듯이 삼성전자도 대한민국 국민과 삼성전자 직원, 협력사 직원들에게 우리는 한국당에서 첨단 반도체를 만든다는 약속을 해야 합니다. 그 약속이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RE100이라는 반도체 공급망 전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압박에 대응해서 TSMC가 2040년까지 대만에서 RE100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수급 계약 20년 장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그런 삼성전자가 계약을 맺고 앞서 나가야만 삼성의 눈치만 보고 있는 국회 정치인들이 나서서 RE100 산업 클러스터를 위한 입법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종합국감에서도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을 불렀고 또 부회장을 불렀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국감 마지막에 제가 참고인으로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국감 대부분이 고려아연 이야기였습니다. 고려아연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삼성전자의 위기 문제를 우리 정치인들 모른 척하고 눈감습니다. 그런 정치인들이 아는 척하고 관심을 가지게 하려면 삼성이 스스로가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정치인들에게 그것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정치적인 공론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삼성전자를 돕고 한국을 돕는다는 것을 진정성 있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재용 회과장이 선대회장 그리고 창업자이신 할아버지의 뜻에 그리고 그분들이 이루었던 것들에 대한 조그마한 국민들의 존경이라도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기득권에 둘러싸여 있는 기존 경영인진들에게 포획되어서 삼성전자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비전도 없이 그저 그런 인력 감추, 조직 개편 같은 계획으로서는 결코 삼성전자는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이재용 회장은 결단을 내리십시오. 분사하고 아립의 계획을 밝히십시오. 그리고 세계 최고의 전문 경영인을 연입하고 본인은 경영에서 손을 떼십시오. 그것이 삼성전자를 살리고 삼성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충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삼성전자 안팎에서 나오는 이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 우리 박상인 교수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이봉현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대외협력본부장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이봉현입니다. 요즘 언론은 매일 삼성전자의 위기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난 7월 10일을 기준으로 석 달 반 만에 36%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는 30일째 순매도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시민사회 진영과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에게 기존의 수직 기회로와 기술 탈취 방식을 버리고 징벌 배상과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위한 노력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재용 회장과 삼성전자는 눈앞에 이익에 급급하여 이러한 제안을 외면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이미 수많은 중소기업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것이 주제의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벌 배상과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은 위기의 삼성전자를 살리고 나아가 기업 생태계를 되살리는 매우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이재용 회장과 삼성전자는 R200 달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R200 달성을 위한 노력 대신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국내 모든 기업들이 그러하듯 삼성전자의 성장은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과 땀 흘리며 인한 노동자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말하는 것은 그 기업의 성장에 필요했던 사회적 지원, 노동자의 헌신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을 의미합니다. 삼성전자는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R200 달성을 위한 실천에 적극 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기자회견은 비단 이재용 회장과 삼성전자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수의 기업들이 삼성과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보다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삼성전자의 위기는 단기적 이윤에만 몰두한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전략, 우리 사회와 노동자들의 수고를 잊지 않고 함께하고자 하는 노력, 이것이 글로벌 기업의 참모습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이 실종되다 보니 기업의 해외 이전이 이어지고 경제적 전망은 매우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R200을 비롯한 탄소중립 정책의 적극적인 실천, 또한 우리 노동자와 세민, 중소기업을 보듬어안는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즉각 실천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한국 정부가 그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과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의 위기는 대전의 시기에 있는 한국이 처해 있는 제조업의 위기와 산업공동화 우려와도 굉장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 이봉현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님께서 말씀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경실련 정호철 경제정책팀 간사님께서 말씀주시겠습니다. 저는 경실련 경제정연구소 정호철 간사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선 이유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대책을 비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구글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포함해서 국내 주요 반도체 공급사들에게 2029년까지 R200을 이행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미 2030년까지 애플은 R200을 선언을 했고 이어서 구글도 똑같이 선언한 것입니다. 최근에 이처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R200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다 R200을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로 전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현 시점 어떻습니까? 재생에너지 전환율은 현재 25에서 30% 사이로 머물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내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현재 이 시점에서 재생에너지 생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반도체증, 미래의 고부가치 산업이 해외로 이탈될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어떻습니까? 정부는 오히려 호남, 제주, 경북, 강원 지역 재생벨트 신교가를 금지하는 재생에너지 포기 대책으로 응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위 말하는 개통포화 해소 정책은 2031년 말까지 이 지역에 대해서 무려 7년이 넘도록 재생에너지 허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산 계획도 없고 전면적인 허가 중단만 무조건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는, 찾아볼 수 없는 계약에 불과합니다. 또한 최근에 발표했던 제11차 전력수고 기본계획 역시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72기가와트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애초에 약속한 재생에너지 3배 목표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에 불과합니다. 즉 윤석열 정부는 손쉬운 대책만으로 현재 응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현재 국가의 경쟁력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의 씨앗을 말려 죽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대로는 탄소중립, 실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쟁체제에서도 밀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현 시점에서 삼성전자가 왜 제5세대 HBM 기술을 포기했는지, 그리고 또 시스템 설계 부분에서 빅테크 기업들로부터 위탁수주 생전이 현재 끊겼는지 정말 진중하게 고민해봐야 될 시점입니다. 탐소중립 시대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저는 비판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RE100 등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우리 경실련 정호철 간사님께서 비판해주셨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문은 경실련 경제정책팀 고노인 국장님께서 말씀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실련 고노인 국장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기 삼성 직원분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또 시민분들도 많이 지금 오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국민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스스로 노력으로 이렇게 성장한 부분도 있겠지만, 대다수 정책, 세제지원, 또 그리고 정책금융, 이런 상당히 국민들 그리고 국가에 그런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재용 지금 회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국정농단 그런 범죄가 있었음에도 나라로부터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사명과 복권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삼성전자에서 뭐라고 했냐면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경영을 할 수 없었고 아무런 그런 기업의 투자라든지 이런 역할을 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풀려나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이런 실정에서 보실 때 어떻습니까? 삼성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본인이 직접 나와서 그런 사법적 특혜를 받고도 나와서 제대로 지금 기업 경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언론 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전반적인 정치권 삼성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본인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해서 저희는 다시 한번 오늘 삼성전자와 이재용 회장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은 R200 대응 계획 및 시스템 반도체 설계 부분 매각 계획을 투명하게 밝혀라. 최근 삼성전자의 위기가 회자되고 있다. 외국 투자자들이 9월 3일 이후 30 거래일 동안 순매도를 하는 초유의 일이 생기고 있으며 연일 주가는 연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위기는 기술력에서 비롯된 것이고 답은 현장에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HBM 지술에서 뒤처지고 최첨단 시스템 반도체 생산 수율이 낮다는 기술적 문제는 삼성전자 위기의 근인이고 현상일 뿐이다. 삼성전자가 왜 HBM 기술 개발을 중도에 포기했었는지 또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서 픽테크 기업들에게 첨단 반도체 위탁 생산 수주를 못 받고 있는지가 문제의 핵심이다. 결국 삼성전자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술력이 아니라 이런 기술력 격차를 가져온 기업의 제도인 삼성전자 소유 지배 구조이고 이런 소유 지배 구조는 총수일가의 사익과 또 삼성전자 내부 조직의 기득권에 의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메모리 반도체의 성공은 삼성전자 내부의 의사결정이 기업 내 최대의 기득권을 가진 사업부와 임원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만들었고 새로운 도전을 위한 과감한 변화보다는 점증적 변화나 과거 사례의 모방이 우선시되고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있다. 그러나 이 기회의 창은 급속히 닫히고 있다. 지금이라도 시스템 반도체 설계 부분을 즉각 매각하고 또 삼성전자 각 사업 부분을 독립적인 회사들로 분사하고 분사된 회사의 실권을 가진 세계 최고의 전문 경영인을 영입해야 된다. 독립성과 재무적 책임성이 강화된 개별 회사가 생존을 위해 창조적 파괴라는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만 삼성전자가 노키아와 같은 몰락의 길을 피할 수 있다. 이런 분사와 함께 국내에서 삼성전자가 R200을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 전력수급 계획의 제시 없으시는 삼성전자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확신을 줄 수 없다. 최근 국감에서 구글이 삼성전자에게 2029년까지 R200 이행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R200 달성을 달성한 애플 또한 2030년까지 모든 공급망에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반도체 장비업체인 ASML은 2040년까지 고객사들이 R200을 달성하도록 하겠다고 연간 보호소에서 밝히고 있다. 삼성전자는 2042년까지 용인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300조 원을 투입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구체적인 R200 달성 방안과 계획 없이 가능할지 의문시되고 있다. 삼성전자의 주요 경쟁사인 TSMC는 작년 9월에 자국 타이완에서 2040년까지 R200을 이행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나아가 재생에너지 장기 수급 20년 계약도 맺었다. 반면 삼성전자는 2023년 지속 가능성 보고서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R200 전체 달성률이 31%로 경쟁사에 비해 상당히 저조하였다. 더구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내는 3% 수준에 머물러 매우 미미한 수준은 드러났다. 이대로 간다면 삼성전자는 R200 달성을 위해 국내가 아닌 해외를 선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설상가상으로 국내 300조 원의 투자 계획 또한 신용만 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 삼성전자가 현재와 같이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한국 제조업은 공동화를 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나아가 동남권 중앙화공업 중심의 산업단지들도 경쟁력을 점차 상실하게 되고 동남권 중심의 제조업은 공동화가 될 것이다. 결국 인력 고용을 포함하여 국내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은 R200 대응 방안을 마련을 위해 첨단 반도체를 한국에서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만 한다. 특히 300조 원을 투입할 것이라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전력수급 계획의 대수도 세밀하게 밝혀야 한다. 그래야만 제조업 공동화라는 첨단한 미래를 막을 수 있다. 삼성전자는 한국의 대표 기업으로 법인세를 비롯한 세제와 금융지원 등 여러 정책적 특혜를 받고 있다. 이재용 회장은 총수로서 온갖 사법적 특혜까지 받았다.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이러한 특혜를 받았음에도 해외에서 돈만 벌면 된다는 아니라는 생각을 이재용 회장과 임원들이 하고 있다면 이는 국민을 기만한 것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요구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반드시 수용하여 시스템 반도체 설계 부문을 매각하고 아리백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계획을 밝히기를 촉구한다. 2024년 10월 28일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네 이상입니다. 기자회견 문 발표 들으셨습니다. 저희 오늘 기자회견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의 삼성전자 총체적 난국 타격에 의해 이재용 회장은 결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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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는 아리백 대응 방안 발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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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는 시스템 반도체 설계 부분 분산을 결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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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는 징벌 배상과 디스커버리 입법 청원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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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기자회견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